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쭤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류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테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유대지경으로 그 거점을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20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공생의 마지막 6개월간의 기록으로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순환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지경으로 오시자 바리세인들의 시험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세인들과의 이혼 논쟁과 또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 두 가지 사건이 중심을 이룹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의 사건 같지만 같은 맥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먼저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시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혼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유가 헤롯 안디바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전처와 이혼하고 자신의 배달은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롯 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바리세인들 안에서도 이혼의 조건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세인들 안에서도 조금 더 엄격한 학파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 부정이 있을 때만 이혼이 성립된다 그렇게 주장하였고 다른 학파에서는 음식을 망치거나 접시를 깨트리거나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심지어 현재 아내보다 더 훌륭한 여자를 아내를 발견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는 정말 이혼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만들어내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말씀해 보면 그런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자 바리세인들은 신명계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명은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논쟁을 일삼는 바리세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인간의 그 완고함과 고집의 실체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당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이 이혼 증서가 없이 떠돌다가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이 발견되면 가늠죄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리고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지키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함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주인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의 그 완고함과 고집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것이 제 안에 있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보다 어느 정도까지만 어느 선까지만 순종하기를 원하는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입니다. 이러한 저 자신의 완고함과 고집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한 이러한 훈련은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되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아의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죽음을 고백하며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 훈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어느 정도까지만 순종하기 원하는 그러한 바리세인과 같은 완고함과 고집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고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강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도 이와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16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질문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과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고 자신의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본심을 드러내는 대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셨고 그 청년은 자신 있게 어느 계명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자 청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이웃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그 인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거래를 하듯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청년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선택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문이 그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지옥의 문으로 걸어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바리세인들과 또 부자 청년 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리세인도 부자 청년도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신이 주인이었고 그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풍요함을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의 그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유익에 있고 그렇기에 너무나 계산적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논쟁을 일삼았고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건 사이에 짤막하게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장에 이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무조건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자신의 엄마 아빠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우리 엄마이고 또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아빠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만 믿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초청으로 들려집니다. 21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놀라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 하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돈이 많은 모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그 돈의 주인인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재물인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해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의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생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형식만 남은 종교가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중세교의 타락과 면제부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로마를 여행을 하였었는데 그러한 중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참다운 신앙이 흘러 넘칠 거라고 기대했던 로마는 도적과 강도가 들끓었고 성직자들도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성베드로 성당을 다시 짓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교황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을까 궁리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위해서 면제부를 판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면제부는 돈을 내면 지은 죄를 면제해준다 하는 그런 증서지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1517년 10월에 루터는 면제부를 파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95개조의 조항으로 된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 앞에 그것을 붙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죠. 지금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안에도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라는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사를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거르리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 가사가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역을 해도 그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동기를 점검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저 또한 바리세인과 같은 모습으로 또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으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로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이런 정말 큰 변화의 시기 가운데에서 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를 찾으시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신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묻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다 버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선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 이러한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무엇과 또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고 새롭게 되는 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바리세인과 같은 완고함과 고집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이 다 꺾여지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제는 완전한 순종을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섭고 참 하나님 그러한 바리세인들의 완고함과 하나님 고집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또 저의 모습임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어느 정도까지만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완고함과 고집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넘어서서 정말 완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종 훈련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저의 죽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들이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완고함과 고집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본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정말 어느 정도만 하나님 하는 순종 그런 불순종으로 하나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한 순종을 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고함과 고집들 하나님 다 제하여 버려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절에 말씀 붙잡고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 안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데 하나님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여 하나님의 경혜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solar representative 하나님 분들께 진심에 alêmes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일 vide缓ye 감사합니다.